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상의 하나님 함께하는 기난예배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구시도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자 오늘 무슨 주일일까요? 어린이주일 자 우리 어린이주일로 지킵니다. 다음주는 또 무슨 주일일까요? 자 어버이주일로 또 스승의 주일로 우리 같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교회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방인의 뜻, 기도의 뜻, 랩런트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오늘 어린이주일 맞이해서 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 이렇게 햄버거 세트 하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싫어요? 싫어요? 철회할까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 선과 독을 세우라 했습니다. 자 이 선과 독은 뭘로 하는 거예요? 자 복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축복의 증인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따라서입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보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증하느냐? 여러분은 여러분이 볼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자 흠이 없고 점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 흠이 없고 점이 없다는 말이 뭘까요? 이렇게 예수님 점이 없다는 걸까? 자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 근데 헌주 왜 아까 안 나왔어? 아 기분이 좀 꿀끌하나 보네. 자 흠이 없고 점이 없으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자 베드루전스 1장 9절에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 것은 다 이렇게 썩어가는데 썩지 않고 썩지 않고 살아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뭘로 보증하느냐? 썩지 않고 살아있고 또 활력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완전히 보증했어요. 여러분은 삼중직 대사입니다. 자 베드루전스 2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을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 왕은 뭐를 하신거에요? 왕이 뭘 하셨어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제사장은 우리의 재문제를 해결하고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으셨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대사이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중학생 주일이에요? 그러면 중등부, 고등부는 오늘 햄버거 없겠네? 어떻게 생각하니? 중등부? 양보할거야? 안된다고 뭐 발표하는거에 양보하더니 이거는 양보 안하네 자 여러분 중고등부도 햄버거 사주기로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자 따라서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자 그러면서 너무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사람들은 다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영혼을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세요 베드로 전세 2장 25절에 우리 사람들의 영혼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데 목자가 되시고 감독이 되신대요 따라서 합니다 방황 끝 행복 시작 자 우리 중등부 초등부들이 중등부 이렇게 햄버거 주는 거 싫어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저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될 것 같아 저 따라서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우리 중등부 알았지? 또 욕한다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자 돌이요 뭐를 하라 했을까요? 복을 빌라 축복을 하라 했어요 자 돌이요 여러분이 억울하고 누명 쓰고 같이 싸우고 싶고 욕하고 싶은데 돌이요 복을 빌라 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돌이요 축복기도 하라 자 여러분이 그런 큰 그릇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 사람이 복을 이어받는다 했어요 이어받는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 어떻게 돼요? 복을 이어받지 못하는 거예요 So if you give back evil for evil, curse or curse, you won't be able to inherit blessings 빨리 오세요 어린이들 자 그래서 자 주의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했어요 의인을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십니다 자 주의 귀는 의인의 강구의 귀를 기우신다 했어요 강구 자 주님은 항상 여러분을 향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So God's eyes are always watching you and he's listening to your prayers 3장 12절에 그러면서 주의 얼굴은 악인들의 악인들을 째려보고 있다고 했어요 So he is glaring at the people who are not righteous 자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왜 의인이에요? 자 이게 자 의자가 뭐예요? 이게? 자 나 위에다가 뭐가 있어요? 양이 있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는데 내 위에 뭐가 있다고요? 양 양이 있어요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는 의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온 문제는 손해일까요? 이익일까요? 이익 왜? 찍었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태이가 맞춰서? 이야 햄버거 세트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감자튀김도 줍니다 자 우리 권한은 뭐하는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한번 봅니다 잠깐의 권한이 있는데 잠깐의 권한이 있는데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했어요 자 우리를 또 굳건하게 한다 했어요 우리를 또 강하게 한다 했어요 강하게 그리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했어요 경고 아니 우린 조금 고난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는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려움과 문제 올 때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제 안 주면서도 여러분의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오면 무슨 감사해야 될까 선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땡겨가지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333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말하기 전에 우리가 세 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맞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말한 것이 상대방에게 시험들지 않는가 내가 혹시 이렇게 말하는 상대방의 믿음이 떨어질 건가 믿음이 올라갈 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강단 말씀과 방향이 맞는가 안 맞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말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우리가 3 나라가 3가지 나라가 있는데 무슨 나라일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세상 나라 그 다음에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 누가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오 광건이 이 세 나라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딱 있는 곳에 사단도 역사할 수 있고 성령도 역사할 수 있다는 거 동시에 생각하면 됩니다 자 교회하면 3교회 아까 3가지 뜰 항상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또 우리 렘넌트의 뜰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항상 2, 3, 7 선교를 두고 기도하고 또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 치유하고 또 하나님 중직자 운동의 기도의 뜰과 렘넌트 운동의 아이들의 뜰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 지규회 지규회 하면 3가지를 꼭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장소, 사람 일이 세팅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최고의 오늘로 만들 수 있도록 3, 오늘을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선도 여러분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성삼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말씀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없어서 늘 이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서 성삼의 하나님의 스스로 성정이 deadlines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